어? 저거 뭐야? 안 보여 저거 형? 왜? 뭐? 엄청 큰 하이에나 있어 정면에? 오 뭐야 저거? 설마... 부스인가? 얘가 알파인가 봐 쏴 쏴 쏴 여기 입구 열쇠 있어 입구 열쇠? 옆에 이건 뭐지? 이건 왜 있어? 몰라 여기 경첩 엄청 나왔어 밑으로 내려가는 용도네 나갈 때 나갈 때 응 아 여기는 끝이구나? 나가야 되는 거 같은데? 진짜? 이게 끝이라고? 응 없는데? 그럼 열쇠 먹었으니까 이제 내려가? 응 가자 가자 응 으흐흐흐흐흐 아유 응 어휴 유격 훈련하는 거 같아 어? 어? 이 건물이 막혀 있네 대나무 아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어? 뭐야? 여긴가 보 입구 열쇠가 두 개 필요해 형 자물쇠가 지금 두 개 잠겨있는데 그럼 딴 데가 또 있나?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어 여기도 길 계속 있어 어? 어 나 따라갈게 아 저기 완전 막 잠겨있는 게 있는데 막 무슨 봉인 당한 것처럼 족장님 오두막같이 생긴 거 있다 뭐야 별로 막 묶여있는데 그냥가 이거 좀 그 느낌 아냐 뭐야 이거 가몽리 이건 가몽리 할 때야 어 열쇠다 어? 아 무서워 야야 귀 기울여 봐 안에 사람 소리 들려 어? 그러네 이거 이거 안에 있다 어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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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로프의 마스터키를 뺏어달라고? 마스터2의 키를 뺏으라고? 아 우릴 풀어달래 여기 갇혔나봐 착한 사람들인가? 어 근데 모르는 거 아니야? 어 가보자 착한 사람인 거 치고는 뭔가 마법진처럼 막아놨는데? 일단 열쇠 먹었잖아 우리 열쇠 두 개잖아 응응응 어 거기로 돌아가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연다이 응 자아 몽박도 촛 오오 요호호호 야 많이 하네 우와 씨 오 엘리베이터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무조건 타라고 지금 안내하고 있네 뭔가 되게 되게 무서워 근데 근데 내려갈까? 뭔가 함정으로 가는 기분이야 올라가네? 여기가 12층이지 맞아 어? 한가로아? 되게 오랜만에 들리는 무겁니다 토큰 와 우와 뭐야? 어? 아바타야? 이건 또 뭐야 미쳤네 여기 뭐 있어 사용 사용? 뭐야? 눌러봐 해봐 엘리베이터에요? 뭐가 내려가 아 뭐가 움직이는데? 뭐..뭐야 이게 아 이게 아 오오 이렇게 되는거구나 톱니바퀴가 필요하대 아까 우리 다리 건너기 전에 봤던거 있잖아 그거 빼야되는거 아닌가 아 여기 톱니바퀴 있어 아 진짜? 어 그래? 여기 저 안에 있어 아아 아 맞네 저기 막 모여있다 아 여기 망치 필요해 여기는 들어가려면 아 필요한거 개맞네 진짜 이렇게 와 자물쇠 부수기 위한 망치를 또 아 이정도면 손으로 뜯을 수 있을거 같은데 잘가 와 점프미 아 안돼 어 여기 그물망으로 이렇게 돼있네 안전하게 이거 이거 저거네 완전 킹받지않게 응 키즈카페네 으아악 어? 아 이거 한번 치이니까 확 밀리는데요? 으아악 나 그냥 떨어졌어 아 미친 갑자기 인내의 숲타임이야 인내형제들 어 좋아 으아악 웃음소리 너무 사악한거 아냐용? 개좋아하네 아 이건 앉으면 될거같은데? 오 똑똑한데 할수있어 할수있어 지지마 지지마 근데 점프해서 넘어가야되네 거기를 라이븐 일 맞춰서 형들끼리 보고올라야 스트레스받고있는니 그야만 응 응 다곤아 점프하지말고 그렇게 넘어오게, 그렇게 넘어오게? 그게 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어 절단한데? 어 우리 중에 한명은 끝에갈수 있을거야 셋이 앞차 뺏겠다 야 이게 또 뭐야 그래 형들만 믿는다구 한 명은 가겠지 야 뒤에 복합이야 복합문제 뭐여 이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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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이래? 죽이래 아니야 숙여 숙여 숙이라고 아 숙여야 아 나 이사람 소리가 늘렸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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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부터 가세요 죽여 升 옥셩 definition 덴과에谷 아는줄 약간 그 키즈카페 온 듯한 이 느낌은 뭐지 난 안될거야 난 안될과 난 이런거 못한다고 practice 형님부터 먼저 갈래 나 시간이 많이 걸릴 건한도 그래 알 수 있어 힘내 할수있어 점프 점프 점프! 숙여! 앉아! 점프! 점프! 아아악! 아이고! 욕 안 하려고 지금 많이 참고 있다! 1 hour later 편집자님들 이 짤 무조건 쓴다 2 hours later 2 hours later 그냥 형들끼리 먼저 보고 와 왜 날 구경하고 내받았어? 와 침팬지다 전혀 지금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소리야 나 왔어 빨리 이거 멈춰줘 형들 오 오 멈추진 못해 나 나 나 나 없이 뭐 봐도 되니까 빨리 멈춰줘 빨리 망치로 포개줘 나 없이 뭐 봐도 된대 아까 불렀던 리프트가 아아아아 어? 혹시 이거 탈 수 있나? 박온이가 여기 탈 수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한 다음에 이거 태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거 왔다갔다 돼? 아니야 딱 봐도 못 탈 것 같이 생겼는데 그치? 으이야 박온이 화이팅 망치 먹었어요 돌아갈게 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톱니바퀴가 빠져있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어 음 그래서 우리가 톱니바퀴를 얻은 다음에 여길 다시 와야 돼 잠깐만 그러면 저 문 너머에 저 톱니바퀴는 어떻게 먹는 거야 저걸 먹어야 여길 다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건데 거기 그냥 있을래? 내가 여길 열어서 갖다줘야 빠르지 않을까? 그러라고 이거 해놓은 것 같은데 아 맞다 망치 아 우리가 망치 먹었지 그래서 이거 부술 수 있구나 아 아 맞지 맞지 어 형 먼저 가있어 어 먼저 가있을게 뭐야 뭐야 누구야 어 형 형 어 다른 데가 형 가면 안될 것 같아 생존자 있어 뭐야 올로프? 무슨 군인 아재가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도망갔어 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유격장인데 여기? 맞네 아씨 안 좋은 추억이 145 아 이거 또 옮기는 거 있다 올라가는 건가 봐 일단 톱니 어 형 이거 인벤토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걸 들고 가야 돼 아 진짜? 어 아 그러네 어 잠깐만 이거 이 상태로 와 여기 못 올라가네 아 진짜? 어 이거 들고 못 올라가 아 그래서 이거 다 해야되나 보다 그래서 여기 있구나 엘리베이터 같은 거 진짜 개평신다 아 미친 아 이거 저울인데 리프트가 저울이네 저울이네 우리 1번 있는 곳에 어떻게 올라가죠? 저기가? 이거 들고 점프는 된다 점프도 안 된다 이런 일단 나 일로 왔거든 다곤아 다시 2 넣었어 음 아 이걸로 올라가야 돼 이거 이용해서 오케이? 어 이따따 이박스에서 톱니를 그렇게 많이 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어? 뭐야 뭐야 얘만 빼고 가는데 얘네 왜 여기 있어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런가? 아 톱니는 여기에다 싣는 거였어요 아 아 그렇구나 끼어 끼어 근데 이거 우리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맞아요? 뭐야 어떻게든 이거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아니야 뭐 됐으니까 어떻게든 가면 됐지 여기 아까 군인 아저씨가 이거 다리 올리고 도망갔거든 그래서 다리 내린 거야 지금 아 아 으응 어? 뭐야 너한테 또 저런다 위에서 이제 도지러 갈거임 옥청을 줬네 도지러 간대 어 뭐야 저거 사다리 안 잡아줘 배우망덕화돼 우리 보고 노래 니가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고 어? 이제 사다리가 내려왔네 우리 아나 넌? 아씨 우리 알아요 흐하하하하하하하 맘맘매야 흔히 받기 여기 나도 배터리 다 됐다 아 아 내려가는 길이 생긴거구나 하나는 또 어따 쓰라고 여기는 또 뭔데? 아 이거 왜 또 보여 어? 아 여기로 연결됐네 왜 일로 왔지 우리? 아 연결됐구나 여기다가 이제 어 연결됐어 여기다가 실고 다시 가면 될 듯 여기로 가야지 그럼 아 여기다가 아 다시 처음부터 아 나 거짓말이지 그럼 저걸 다시 해야된다고? 어 아 아 미치해 아 나 못할거 같은데 아 다고니 진짜 화났는데 아 여기서 이거 이거 띄우면 이렇게 올라와서 다고니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잠깐만 나 내려볼게 어 되네 되네 어 된다 어 다고니 일로와 다고니 내려와 그냥 내려와 어 상자 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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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재 아 형 똑똑하다 어 형들이 최고야 뭐야 나 햄 햄스타 된거 같아 이게 왜 된 우와 자기야 고마워 자 자 빨리와 톱니 끼운다 어 어 최고야 우와 여기 방음부스 개쩐다 왜 작동이 안되지 방음부스래 아 진짜 2층 올라왔어 2층 어 몇 개 안 올라왔는데 어 나 지금 분노면 그 영감 죽일 수 있어 진짜로 야 이거 또 상자가 있네 와 어 어 왜? 이거 운반하는 상자야 어 그냥 운반하는 상자야? 응 케이지 같은 게 있어 생긴 게 좀 다르구나 아 이거를 여기서 쌓아가지고 어디 올라가는 건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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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형 눈썰미 아아 가자고 썰미 썰미 눈썰미 어 됐다 나왔다 뭔데 어 영감 떼이가 일로 하면 어딨어요 아 저기구나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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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다 팔로 쏴도 되나? 잡히면 곱게는 못 죽을 줄 아세요 어 팔로 쏴니까 피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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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정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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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잠깐만요 미쳤나 봐 진짜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벌레? 어 이거 불 붙어서 그냥 활 쏘면 피해 피한다고? 어 그러네 고개 숙여서 피하네 고개 숙여서 피해 그럼 이걸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네 그 사이에 상자 상자 모아서 올라가야 되네 올라가 올라가 여기 불타서 못가 상자 갖고 와 상자 갖고 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대 이놈의 모가지를 얻을 수 있겠지 여기 나무 바닥인데 저렇게 해도 돼? 여기 나무 바닥인데 저렇게 해도 돼? 여기도 다리 모아서 일단 어 깨뜬 내가 갖고 아 여기서 터진다 조심해 아 뜨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니야 못 올라가 한 칸 더 필요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나 어 됐다 이제 될 거 같아 어 돼지 돼지 가자 가자 가서 패버리자 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죽여버려 아 문 닫아 열어 하하하 서로 열고 다니려고 해가지고 어디야 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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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봐 가지 말아봐 우리 중요한 걸 놓쳤어 전기 집 라인? 우와 열쇠도 있어 5인? 라인에 왜 전기가 필요해? 창고 열쇠 역으로 이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나 본데? 아아 형 이제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를 꼭 따를 필요가 없어 이 법칙을 깼다 아유 영간들 진짜 양갱은 없을 줄 아쇼 어? 창고 열쇠 아까 먹은 창고 열쇠로 여기 열 수 있어요? 내려 응 어허 그 들어가 이 사다리는 뭐야? 뭐야 어 밑으로 내렸어 동갑님 어디 간 거야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 그러네 위 툴 내려가야 되네 그런거 같아 이거 그런거 같아 내려왔 폴 폴 아니 형 조심해 이거 다리 끌려 살려주세요 형들 이 matin 나군은 어디 가니 이 놈아 이 놈아 차라리 다른 자보 아냐 쟤 잡아 주 tan 구 saf 그치 쟤 또 수류탄 던질 것 같은데? 헐 어 그러네 하이에라야 2페이지네 빨리 싸와 빨리 아 진짜 영감님 정말 하이에나 하이에나 또 돌을렸어 하이에나 하이에나 일단 잡아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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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 더 얘도 불은 싫어하네 아 얘가 도망가서 더 넓었네 한 마리 더 넓었네 또 나왔다 아이에나 하곤이 피해 아 봐줄게 봐줄게 계속 계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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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되지 않아? 올라갈 수 있을 때 올라갈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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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어딨어 아 벌써 저기까지 갔어 야 잠깐만 여기 어 뭐야 개무서워 사자 아니 표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 하이에나들이더라고 밑에도 상자 봐봐 다 하이에나들이야 아 저거 다 저렇게 돼 있구나 어 여기 열었다 도대체 도대체 저 역간대면 왜 저러는 거야 봐봐 죽일 거면 진작에 함정 파가지고 죽이면 됐지 왜 자신 받을 거 다 받고 가네 그니까 외로웠나 봐 오는 길 다 오는 길 다 만들어놓고 지금 외로웠네 알고보니까 보드게임 매니아 여린 남자야 와 복도 짱 이쁘네 우와 조명 이쁘네 오 저거 뭐야 안 보여 저거 형? 가운데? 엄청 큰 하이에나 있어 형 정면에? 오 뭐야 저거? 설마 보스인가? 그런 거 같은데 아 진짜 보스전인가 보다 가자 가보자 아 근데 우리 쇼컷 만들어서 아 이거 일단 내려가 아 그래 너 내려왔어 어? 어? 아래 뭐가 있는 아 목줄? 이번에도 상자 쌓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쟤 잡으면 될 거 같은데? 설마 선제공격 안 돼 안 맞아? 영감님 그만 좀 하세요 영감님 영감님도 잡으면 영감님 머리 줄겁니까? 왜 화살이 튕겨나가? 그러게 뭐야 히옹 뭐야? 아 저 하이에나가 튕기는 건가? 아니 한 대 맞았는데? 얘가 알파인가 봐 쏴 쏴 쏴 어? 어 그냥 때리는 거야 이번에 짓다 아 돈 나온다 얘네 어 때릴 때마다 독이 나오네 진짜로? 어 무조건 활 활 무조건 활 아 씨 개토레이에 젖은 아 야야야야 미쳤나 봐 저거 사모 좀 만질 사람 나 괜찮을 거 같아 생각보다 괜찮아 아 얘 밥 먹을 때는 무적이네 으 아아 아야야야 아 맞네 생각보다 너무 센데요 이거 목줄 갖고 뭐 하는건가 이거 그냥 때린다고 되는게 아닌거 같은데 그런거 같지 목줄로 뭐 해야되는거 같은데 방금 목줄 선택 못하셨는데 아야 이거 너무 아픈데 개아퍼 개아퍼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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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야겠다 목줄 선택 이거 뭐야 아 형 영구 영구가 진짜 너무 고맙다 그냥 패는게 아닐거 같은데 쟤 밥먹을때 뭐 하는거 같애 아 이게 안되는데 밥먹을때 해야하는건가 근데 데미지가 들어가기는 해요 이거봐 데미지가 들어가기는 해 일단 때려 이게 밥먹으면 피가 차는건가 뭐야 어디갔어 야 이거 어떡해 버그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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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이고 티가 달긴하거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안돼 얘 왜 친교나가 아니야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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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일라그래 그냥 패는건 맞는거 같애 그냥 패는건 맞는거 같애 오오 2페이즈 어 맞네 오오오 밥먹는다 아 얘가 힘이 좋아 지금 밥 맛있는거 먹었어 장난이 아니야 나이스 뭐야 뭐야 잡았어 형 뭐야 어떻게 잡았어 그냥 때리니까 죽었는데 아아 가죽이랑 고기 엄청 많이 줬어 알파의 머리를 얻었어요 그것도 쓸 수 있는건 아니겠지 써 써 봐 오오오 우와 좀 크네 좀 불빛 나오면서 아까거랑 다르네 나쁘지 않아 이게 조금 더 낫다 아까거보다 빨리 영관님도 잡아서 영관님 머리도 먹자 흐흐흐흫 그러니까 아이엠 맘맘 어 형 그거 딱 쓰니까 뒤에서 보면 약간 그 일본 그 양아치 느낌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쟤 봐라 자 노아지 따 저것만 따면 된다 이제 와 저 영관님 왜 저래 오 쟤 떨어지려고 그래 어 떨어질거 같은데 오오오오 아 아 줄에 걸렸어요 아 안죽었어 여기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네 티타늄 도구도 있어 여기 티타늄 도구? 오오오오 강화 버전 도끼 칼 그리고 곡괴리인 것 같아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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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 오 티타늄 고리 티타늄 도끼 기타늄 와 미쳤다 가물갈쇠도 챙기고 이제 갈까? 이 아저씨는 계속 여기에서 매달려 있으라고 하고 우리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죽지 않을까? 여기 여기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엘리베이터에 있구나 그래 그래 직통 직통 모자 써서 그런거야? 끝까지 지금 애거라 북거라네 풀어주면 되나보다 그치 어? 여기 오케이 그래 여기야 우리 말했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여기 바로 가보겠죠? 좋아 좋아 스트레이트로 아주 그냥 짝짝짝 모든 플레이어가 근처에 있어야 된대 오 중요한 장면인가봐 엔딩이야? 오 엔딩인가봐 열 개 오오 헐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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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갑자기 스토리게임이 됐어 와 미쳤다 제가 남은 그 생존자들 다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독식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그걸 저지했네 앞부분에 변한 스토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와 브금 너무 좋은데 뭐야 와 미친 오 마을이야 마을이 생겼어 오 수박 파밍 가능 빨리 다 챙겨 주섬 주섬 먹을 거다 주섬 주섬 오우야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걸 수 있어요 아 지금 먹을래요? 장식품이야 이거 손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아 장식품 맞아 와 아 걸어넣는 아 진짜 그냥 장식품이네 아 이런 식으로 걸어넣는 렌. Со피아 장식. 이건 뭐야? 어떻게 해? 진짜 엔딩해봐봐. 미친듯이 퍼져 여기. 어 여기. 개. 얘들 있다. 얜 왜 이래? 삐뚤어져가지고. 오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이거 봐. Lenton ramient. 이거랑.. 형 얘 좀 예쁘다. 이거 뽑았어요. 반품은 거. 으으야. 나곤아 가자. 아 괜히 저기 점프하고 싶네 여기. 랜턴 랜턴 어 이거 좀 이쁘다 어 이거야 나곤아 가자 아 괜히 저기 점프하고 싶네 여기 할렐루야~~ 아 점프해서? 아무것도 없네 할렐루야 뭐야 깜짝이야 위에서 사람이 떨어졌어 와 청사진 두근두근 해봐라자 빨리 야 상어도 오랜만에 보니까 티타늄 화살 와 미쳤다 전기집라인도구 티타늄 돌이 와 미쳤다 티타늄 독기 티타늄 껌 큰 배낭 내가 가방 다 만들었어 장비에 넣어놓게 이것도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한줄이 더 늘어났네요 위태문일까 안헤키자 아 이게 뭐야? 아 왜 메다는데? 아 이거 오랫동안 메달면 말라서 먹을 수 있는건가? 다들 나왔어? 고추가 홀리는 남자 나도 전기 집라인 만들어야지 오 올라가는 거 개빨라 진짜? 나도 몰래 내가 너무 재밌게 노는데? 짜증나 그거 배터리 무제 아니야? 아니야 있긴 거 같아 담배톱 붉었어야지. 와 진짜 최고다. 나도 타야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내 다리. 자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스토리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느낌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이후로는 단순하게 파밍과 장비 업그레이드 정도만 진행을 할 것 같아서 공식적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슬퍼. 이 이후에 추가 분량은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멤버십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시리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맞아 진짜. 속상하고만. 뭐 전 진짜 속상한 거 맞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야 정말 속상한 거야. 이거 뭐 이따가 감자국 끓이려면 육수 내야 돼서 그래. 아이씨. 들어. 하지만 기다려ели 누가 지나 beschäft 120万 원 안을 하고알들 med야 편에 가르치고 뭐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